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아버지 현인선생을 기리고 현인선생의 뒤를 이어갈 차세대 스타를 발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창작 가요제 제20회 현인 가요제가 가요계의 주역을 기다립니다 만 16세부터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창작곡 또는 음반등록 3년 이내인 창작곡으로 오는 5월 31일 오후 5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신라의 달밤을 비롯해 굳세어라 금순아 비 내리는 고모력 전우야 잘자라 등 불멸의 명곡으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커다란 획을 그은 큰 별 현인선생의 뒤를 이어갈 스타 발굴 현장에 꿈을 키워가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도전을 기다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청년 앞에 부산시 부산시 서구 부산 KBS 실버 ITV가 함께합니다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작고